그리고 그리워 대박아 졸려? 졸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짠 제가 또 이제 마이 프로틴 팀 메이트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키다리 형님이 보내주셨던 것들이구요 단백질 임팩트웨이 아이수레이트 초코 스무스 마시고 오렌지 망고 부스터 ECAA 이걸 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링크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마이 프로틴 구입해주시면 좋을거에요 할인코드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 할인코드 입력해서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6,000ml짜리 통이에요 제가 이제 프로틴을 보관을 하다보니까 이 통이 있으면 편하더라구요 그리고 짜자잔 마이 프로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6격바라고 하죠 4가지 맛을 다 먹어봤는데 이 초콜릿 썸데 입맛이 제일 맛있더라구요 비타민을 좀 샀어요 제가 평소에 비타민을 잘 안먹어가지고 유산균은 진짜 많이 챙겨 먹거든요 아침 회사 가서도 주문해서 먹고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알파맨 유명한거죠 종합비타민 이거랑 징크는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이랑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이랑 마그네슘 이렇게 샀습니다 얘는 아연 마그네슘 똑같은거 1 플러스 1 이어가지고 그때 마그네슘 때문에 눈 파르르 파르르 떨리고 근육 막 파르르 파르르 떨리고 그런거 있잖아요 제가 그게 오더라구요 잘 안먹는것도 아닌데 이런게 진짜 서플먼트구나 이런 보조제는 정말로 잘 챙겨서 먹어줘야겠고 21세기 살면서 사실 이런것도 안 챙겨 먹으면 바보죠 사실 그래서 샀습니다 지금까지 바보였으니까 자 이 녀석은 양말이에요 운동할때 신으려고 양말 샀구요 운동용이라서 축구할때 요즘에 풋살도 하는데 그때 신으려고 샀구요 이거는 카제인 제가 이 뭐냐 카제인 단백질을 산 이유는 느린 흡수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은 경우에 회사 다녀와서 운동도 마친 상태이고 또 밥먹기 좀 또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요녀석 먹고 자면 이제 자는 동안에 끊기는 일이 없이 이제 느리게 흡수되면서 이상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전에 많이 챙겨 먹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달에도 또 뭐 괜찮은거 있으면 제가 먹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날 마이프로틴 또 그 일정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시면은 저랑도 또 소소한 대화 같은 것도 나눠보고 같이 운동 정보도 공유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기 PERTUNE 위기 앉아 끊 committed 앉아 오늘은 진짜 딱 30분 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딱 30분 동안 운동을 할 건데 스쿼트 5세트 그리고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 5세트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로 딱 끝낼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파워풀하고 대신 또 운동한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루틴이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없을 때 꼭 해보세요 이건 진짜 강추 제가 원래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렉이랑 렉은 다 찼어요 지금 다 차가지고 사람 없는데 다 찼어요 그래서 지금 스미스 머신으로 하고 있고요 워밍업 2세트 몸 풀어주고 나머지 4세트 메인 운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그냥 풀이로 하던 스포츠를 할 때 올라올 가리가 모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단계에서 쓸 그런 기술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될 거는 걸린 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바닥을 호즙듯이 밀면서 그게 제일 좋아 다리 모이면 다치 바벨 오버에 두프레스 해야되는데 바벨 오버에 두프레스 해야되는데 바벨 오버에 두프레스 해야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숄더프레스로 대체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온전히 저만을 위한 날이에요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집에서 스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한 편도 보고 그러면서 진짜 쉴 거거든요 영상 하나 편집할 수 있으면 또 편집하고 뛰어야겠다 요즘 더워가지고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머리에 뭘 안 바르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밴드를 꼈고 여러분들은 창피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다 창피하지 않다 창피하지 않다 저 슈퍼 교차 저 슈퍼 교차 와 역시 개시원 황정살 대박이도 힘내라고 시저 하나 쳐다줄게요 이두운동? 게이두운동? 덥고 덥고 힘들고 덥고 힘들고 아 광통샤워했는데 또 땀나네 아 참 진짜 팥빙수 하나 먹어야지 아 집에 도착을 했고 선풍기 바람 좀 쐬면서 스타 좀 해야지 아 아 아 졸려 일단 오늘 영화 뭐 볼거냐면은 행복을 찾아서 대법 다운로드 아니고 넷플릭스에요 아무튼 이거 지금 찾아놨고 에어컨도 켜놨어요 그리고 아까 산 항정살 이렇게 구워서 먹고 맥주한 캔 마시면서 오늘은 좀 일찍 푹 잠을 잘게요 네 다 만들어 왔습니다 짠 일단 항정살에 소금 이건 대박이 줄 거고요 이거 햇반 아 김치 안 가져왔네 김치도 가져왔어요 네 그럼 전 영화를 이제 보도록 하고 대박이도 간식을 줘야겠죠 대박아 간식 먹을까? 간식 간식 이거 앉아 손 손 아이고 잘했다 먹어 오늘은 안경제비랑 같이 등 운동을 해볼게요 한 하루라도 가슴이 쉴 수 있게 그댈 잊고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댈일텐데 이젠 휘청거릴 나의 모습뿐일텐데 미워할 수 없어서 잊을 수도 없어서 그저 사랑하는 일밖에 나는 알 수 없나봐 간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